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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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웃어요 이렇게 여기에 경련이 일어나도 항상 이게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계속 떨려다가 잠깐 돌아서 가지고 푼 다음에 다시 넌 항상 웃으니까 너는 너무 웃어서 탈이야 지가 말하고 지가 웃는 건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은 안 웃어 지 혼자 웃는 거야 지가 혼자 말하고 각설이가 멘트를 해서 웃길라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겨야 그게 각설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게 뭔 소리야 하고 근데 혼자서 한 번 지가 말하고 혼자 죽겠다고 웃어요 참 내가 판단하였어 이걸 언제 키워서 그냥 그거 싫어 자 둘이 수고 시인 미아리 고개 야 점 네 어떻게 하는지 알지 잘 봐 항상 손은 관객을 가리면 안 돼 항상 손은 얼굴이 관객이 보이게끔 보이는 쪽은 그치? 어 니가 반대로 섰다 그러면 손이 반대로 올라가야 되겠지? 자 끝놔서 자 음악 쳐보세요 뭐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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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같은 놈 날 쳐다보라고 그래 나 여기 수업시간에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잘하라고 아 자 잘 봐 준비 됐으면 주세요 시작 먼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니 하 니 나 날 고개 니 다 니 볼 고개 그치료 빨리 둘라 주세요 이 정도를 돌려야 돼 맞지? 자 하기 싫어? 그럼 보따리 쏴든가 같이 같이 자 마주보고 노래는 내가 할테니까 계속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?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손을 올려야지 배 튕기는 것부터 시작 아니 음악이 나오면 하라고 음악이 나오면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까 그거보다는 약간 빛을 네 둘이서 너무 빨라하게 네 영원히 눈물 고개 이건 내 이름이 뭐 이미 또 조길바다 소길바다 소길바다 이때부터 시작한다 조길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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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~~ ~~ ~~ ~~ 이동해 우리에게 붙였다. 우리에게 붙였다. 우리에게 붙여. 이런 축제는 아직 남자리야. 어쩌다 헤어지겠나. 신뢰가 신뢰tv 같던 12초까지 유인하죠. 당당하게 보냈수록 해낸네. 천천히 홀불내. 길을 많이 줄곧. 오늘 이 날이 들어오게 그래 다가가가가가 너랑여야돼 꿈꿀쓰 수 있으리야 너희와 한 Dos 여행여지 없어 덧감도 들려가다 한쪽까지 빨리 뵈고 너랑여이사 이리려지 없어 다시 너일러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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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인정 이oretta 저같은 걸 마카사 빨리 가고 possessed 이미 인정 이oretta 다시 날 연락한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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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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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는 머리를 어떻게 그따그로 흔들으래냐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어떻게 다시 언니가 또 언니가 더 잘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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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원래 흩어져 있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냐 머리 흩어져 있는 게 그래 막들어 막들어 waren tranqu이 할ама ician Defaaiac Register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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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보관화---- 알waltrich tentang puedas say yes 할궁 할궁 항상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 음악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가 무슨 멘트를 딱 하려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앉으려고 해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딱 앉는 거야 그때 일어나려고 그래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딱 일어나는 거야 불만해 개새끼야 저렇게 웃었어요 몸을 사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한 우리 두 여성분의 각설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